오늘은 여기, 10일입니다. 어떻게 참새, 참새 머리가? 좀 잔인한데? 미안.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다. 이게 제일 맛있어요, 곰돌이. 귀여워. 곰돌이가 잠옷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오, 맛있겠다. 아, 귀여워. 이렇게, 아린에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화이트 초콜릿 맞나? 하얗으니까 하얗게 초콜릿 맞겠죠? 더블 밀크. 맞겠죠? 오늘 운전을 오래 했더니 진이 다 빠졌어요. 저희 집 주차장이에요. 주차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경사가 져 있고, 앞에라도 넓으면 좀 넓게 들어가면 좀 그나마 괜찮을 텐데 경사가 져 있고, 앞에 건물이 있고 또 여기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이 들어가는 골목도 좋은데 경사여가지고 아,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죠. 심지어 이 경사 이런 게 턱도 있어. 뒤로 가는데 턱도 넘어야 되고 또 중간에 턱이 또 있어요. 턱도 넘어야 돼. 막 브레이크랑 엑슬이랑 번갈아가면서 저희 엄마도 인정했어요. 너네 집 주차장은 너무 힘들다고 마지막 흔들려 어머, 쟤 왜 저래? 저 인형 너무 너무 귀지켜져 있는데 귀엽죠. 이거 집들이 선물로 친구가 사왔어요. 이거는 에버린드에서 제가 샀어요. 한 3, 4년? 3년 더 됐지 한 4, 5년 전에 귀엽죠, 근데 이것도 집들이 선물로 친한 동생 앞에 선물로 받았어요. 전 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거든요. 쉬어도 잠깐만 쉬지 집에서 쉬는 날에도 계속 움직이는 스타일 있죠. 바로 저예요. 가만히 쉬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여요. 계속 뭔가 계속 해야만 마음이 편안한 네, 여러분. 지금 저희 집 현관이 정말 개판 5분 전이거든요.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컷. 저는 집에서 다시 한 3분 전이거든요. 한 3분 전이거든요. 계속 아, 컷. 그냥 계속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가 택배를 보내줬는데 이거 언제 다 먹지? 엄마 나 혼자 산단 말이야. 이거 물러 터지기 전에 내가 다 먹을 수 있을까? 다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보카도. 얘네도 뭔가 상태가 좀 얼른 먹어야 할 것 같죠? 검은 반점들이 생겨버려가지고. 원래 이런 검은 반점들이 있나? 만지기로는 아직 딱딱한데? 여기 또 있어요. 너무 예쁘다. 뭐야. 진짜 예쁘게 생겼다. 한라봉 둘. 한라봉 셋. 귤 파티다. 귤 파티. 고마워 엄마. 잘 먹을게. 100% 국내산 쌀. 따란. 이것도 왜 이렇게 많아? 잠깐. 이거 한줄이 더 있잖아. 두줄이에요. 한줄이 더 있었어. 몇개야. 우선 하나를 먹어볼께요. 아, 뜨거워. 음, 왜 이렇게. 아, 너무 뜨거워. 팔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맛있네, 이거. 쌀로 만든 호빵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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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이거. 잘 먹을게, 엄마. 음. 잘 먹을게, 엄마. 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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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이렇게 적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 현관과 거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외출을 하고 와서 제가 오늘 프로필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촬영할 때 입어야 되는 옷들이랑 악세사리, 신발 이 짐이 우선 한가득이고요 그리고 또 이마트에서 시킨 쌀과 식재료들 그리고 또 연말이라고 화장품 선물들이 막 들어왔어요 화장품 선물들이 들어왔거든요 또 이 선물들 이거 다 선물들 여기 선물박스들도 정리를 해야되고 또 이거 박스들 이것도 다 정리를 해야됩니다 지금 어쨌든 한번 알림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 식재료 먹을 거 먹을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 이거 너무 과대포장 아니야? 아 무슨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게 나왔어요 과대포장 너무 심한데? 이거 안 까네 상수랑 바나나 여기에 또 과대포장 바나나를 잘 지켜주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과대포장이 정말 많네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냥 제가 직접 이마트 가서 사왔을텐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안되겠어요 자 다음은 쌀 쌀 쌀 10kg를 샀어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코로나가 3단계가 돼서 완전 이 도시 전체가 계셔? 락다운이라고 그랬나? 도시 전체가 락다운되고 배달식을 먹기도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음식하시는 분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집에서 계속 해먹을 생각으로 쌀을 10kg 쌀을 샀습니다 이거면 몇개월은 먹으니까요 이거 다 먹기전에 백신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부터 뒤로 좀 뒤로 두번째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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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화장품을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우선 이거는 이즈행트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네요 제가 요즘에 이런 박스나 종이에 손을 너무 잘 베어가지고 좀 무서워졌어요 이런 걸 다루는 게 안 느껴리거나 그래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런 재생지여서 훨씬 좋네요 뽁뽁이도 아니고 이런 재생지 사용하는 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이즈행트리 토너 히알루론산 감사합니다 이것도 히알루론산 아쿠아젤크림 이거는 크림이네요 제발 날 배지 말아줘 이것도 히알루론산 이건 워터 에센스 얘는 에센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토너, 에센스, 로션 제가 사실 이즈행트리 화상품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써보게 되네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예요 민트리 민트리에서 나온 트리트먼트인데 이거는 두피에도 하는 트리트먼트네요 저는 모발에 쓰는 트리트먼트만 써봤지 두피까지 하는 건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다른 거는 그냥 다 선물 받은 건데 민트리 이거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기로 약속을 한 제품이어서 얘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잘 써보고 후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아 무거워 어우 너무 무거운데요 그 다음은 이것입니다 얘는 스킬스타 스킬스타에서 또 이렇게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맞는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먼저 열어봤었는데 이거 봐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번에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풍풍하는 그런 박스네요 엄청 많이 들어있네 1 2 3 4 5 6 7 8 와우 8가지나 들어있어요 여기에 짠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보이는 거 차라들 한번 해볼게요 얘는 클렌징 오일 얘는 슬리핑팩 잠잘 때 얼굴에 바르는 슬리핑팩 얘는 토너패드 토너패드 이런거 좋아해요 저는 샤워나 세수하고 나서 바로 얼굴 스킨케어를 해주는 편인데 이런거 욕실에 한번 내두면 욕실에서 씻고 세안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토너 사용이 가능하니까 좋습니다 얘는 세럼 아 앰플이네요 앰플 수딩 앰플입니다 깨끗아 이거 네 앰플 마스크 수딩 앰플 마스크 얘가 마스크로 나온 건가요? 그리고 얘는 립밤 보습크림이에요 그리고 얘는 미스트 미스트입니다 어 저기 스타 없는데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스킨스타 감사합니다 제가 스킨스타 화장품 제품들도 아직 한번도 써본게 없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 피부에 맞는 제품이 있으면 꾸준히 써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리아나 코리아나 화장품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코리아나 화장품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엄마가 보내는거에요 이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저 스킨케어 루틴 영상 제일 진한 영상에 보면 얘 나오거든요 얘는 제가 정말 좋아요 이 럭셔리 랍이다 세럼 이거는 로션 이렇게 세 개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우선 제 화장 때에는 도저히 놀 자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어야겠네요 냉장고에 넣고 바로 써야겠어요 네 이렇게 제가 미루고 미뤄던 피곤해서 말이 안나오네 이렇게 드디어 제가 미루고 미루던 박스 정리를 다 끝냈구요 저 쓰레기 박스대만 갔다 버리면 진짜 끝이 됐어요 예에이 안녕 안녕